자 그렇게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노력을 하셨지만 결국 부산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지난번에 영국 가셨다가 프랑스도 갔잖아요 그래서 PT도 하고 그러는데 영국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네덜란드가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네덜란드 가십니다 왜 그때 갈 때 한꺼번에 가시지 네덜란드와 무슨 현안이 있습니까 급박한 현안이 그리고 이제 그만 가시더라도 당신하고 김건희 회사만 가시지 재벌 회장들 데리고 다니지 말아가세요 그런데 김대기 비서실장 말이 보도에 따르면 뭐라고 그러냐 네덜란드가 반도체 장비 기술이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배운 게 많다 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배운 게 많으면 누구를 보내야 됩니까 네덜란드가 축구도 잘하고 물리학이 굉장히 유명한 나라인데 반도체 있겠죠 그렇지만 아니 배운 게 있으면 누가 가야 돼요 아니 글쎄 학생이 가야지 그만하시라고 그러세요 그만 그만 가시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만하라는 거예요 아니 둘 다 다요 대통령 그렇게 비난했다가 난 잡혀가면 우리 방송 없어져 윤석열 외교가 이제 대개 이제 갤럽이나 무슨 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30% 남짓 중반 이분들이 제일 높게 치는 게 외교 성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외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얘기지만 실패가 없어요 늘 합의해가지고 그대로 하고 사진 찍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는 아니잖아요 국민들은 보기 좋죠 황금만 좋다고 그렇지만은 제일 또 잘못하는 것도 외교예요 이번에 119대 29는 단군 이래 최고의 최대의 외교 참사예요 그러니까 절대 사과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 탓이라고 하고 사과를 했지만은 그러면 사과 속에는 반성이 들어서 달라져야 되는데 이번에 또 부산 가서 기업 총수들 데리고 가서 떡볶이 먹방 그리고 그것도 좀 기왕 그런 사진을 찍으려면 그대로 해야지 이쑤시개로 찍어 먹어요 아니 그렇게 저렇게 횡대로 도열해가지고 하는 게 너무 조작 냄새가 연출 냄새가 나잖아요 연출하죠 연출하는데 제대로 해라 이거죠 그래서 그 외교에 관해서 말이죠 엊그제 워싱턴 포스트지가 보도한 내용 아시잖아요 사장 없이 까버렸대요 아니 유럽 전체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포탄보다도 더 많이 한국에서 지원했대요 33만원 수출 증대되니까 좋겠죠 그렇지만은 돌아오는 부담이 결국 러시아의 무역 일체 못하고 있는 그런 경제적 현상도 있지만은 우리가 염려했던 북한의 위성은 그만하잖아요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제가 경고를 했잖아요 경고를 하면서 내가 정치부 기자들한테도 그랬어요 당신들은 발사한 다음에 쓰지 말고 지금 현재 한미일 인도태평양으로 가면은 미국 일본 따라서 가면은 북중너는 동맹이고 반드시 2% 부족한 북한의 위성 ICBM 핵 미사일이 러시아 푸틴이 준다 우리가 포탄을 왜 지원했다고 하지만은 이미 다 알고 있다 결국 우리 거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의 요구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이 그렇게 요구해서 세계적으로 욕을 얻어먹고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단초를 제공을 했는데 우리가 얻은 이익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우리도 북한은 자기들 기술로 쏘았지만 우리는 미국에서 정찰위성 쏘았잖아요 그래서 제재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해상도 30cm 이런 것은 제가 국정원장을 했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한 기술은 미국에서도 우리한테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제가 국정원장 할 때도 그러한 것은 있었다 그런데 이제 발표를 안 하죠 그렇지만은 100번 찍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미 우리는 찍어왔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없었는데 뱅뱅뱅 돌아다니면서 찍어대면은 누가 위험해요? 우리가 위험하죠 미국도 위험하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미국을 도와줬어요 우리가 아니 바이든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신경 쓰는데 한국이 대신해 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건 우리한테 주는 게 있어야지 경제적으로나 뭐나 그런데 지난번에 반도체 중국과의 관계에서 제안했죠 자기들 팔면서 못 팔게 하고 배터리는요 이번에 또 배터리가 지금 굉장히 위험해져서 LG고 삼성이고 다 SK고 다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미국에 100조 이상 투자를 하고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온 것은 7조밖에 안 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다시 경고합니다 북한이 내년 바이든 방해를 위해서 7차 핵실험을 하고 ICBM 발사한다 그러니까 강대강으로 북한 하지 말고 대화로 외교 무대에서 해결할 수 있고 발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외교지 지금 뭡니까? 실장님이 자꾸 시계를 보시니까 이제 조금 건너뛰면서 단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방송 아침에 김종부에 시선집중하고 오늘 이거 끝나면 또 2시 반 뉴스 외전 하는데 힘들어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저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해남 완도 진도에 또 전원을 해요 농사를 짓는다? 농사를 짓죠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올드보이 소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질문 하지 마라 이거죠 저는 그 얘기 안 해요 오케이 하지 마세요 올드보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신체 나이도 50대 스트롱보이 네 스마트보이 스마트보이 자 이제 아니 그 손학규 전 대표가 머리가 하얘져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이낙연 총리 김부겸 전 총리 손학규 전 대표 이런 분들이 계속 이렇게 요즘에 나와가지고 한 말씀씩 하시는데 그렇게 한 말씀씩 하시는 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만 요구 이런 건데 이재명 대표께서도 뭔가 그런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게끔 만든 요인이 있잖아요 이분들께 이낙연 총리 손학규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 이재명 대표 이렇게 모두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원료로서 대한민국 최대의 개혁과 혁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입니다 민주당의 최대의 개혁과 혁신은 단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소통이 가장 필요한 때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 남아서도 하지만은 이재명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서 소통해라 김대중 대통령은 의석 한석 의원 한 사람을 얼마나 중시했느냐 그 사람들이 만약에 불만이 있고 어떤 정책을 이해를 못하면은 대리인 건너갑 박지원을 보내서 설명을 하고 그래도 이해를 못하면은 동교동에서 하실 때는 동교동으로 일산에서 하실 때는 일산으로 조청을 해서 식사를 하면서 또는 차를 한잔하면서 설득을 하더라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이상민 의원이 저렇게 꼬장을 부릴 때 대표가 한 번이라도 만나서 설득을 했다고 하면은 저래도 대표가 설득해도 나간다 소통했다 하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하지 않으니까 구시를 주는 게 아니냐 구시를 주지 마라 명분을 택해라 하면서 특히 이낙연 대표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선친이 본인이 민주당을 떠날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분이에요 성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설사 불만이 있는 얘기를 하더라도 만나서 설득해라 그리고 김부겸 정세균 국민의힘이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3대 총리를 왜 못 만나냐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이 과거 민주당이 하던 일을 하고 민주당은 과거 국민의힘이 하던 구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해라 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 전화로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잡아갑니다 네 아 소통하겠다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통입니다 역시 제가 페이스북에 다 올렸어요 그런다고 하더라 라고 했는데 대신 그러한 분들도 대표가 이미 통합의 정치를 하고 또 단결하자고 당내 민주주의의 언론은 터준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고 더욱이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의 홈페이지에서 퇴진 서명을 2만 7천 명가로 받은 것도 내리고 또 5명의 찬성파 의원들을 징계도 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했으니까 토달지 말고 화답해라 자 우리가 저는 그것 때문에 하는데 저는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표한테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니까요 소통은 해라 네네 소통의 요체는 경청이거든요 잘 듣는 건데 우리가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말은 반으로 줄이고 듣는 건 두 배로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잘 듣고 잘 듣고 잘 듣는 게 소통인 것 같아요 일단 만나서 그렇게 주문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고요 빨리 만나야 돼 그런데 아직 액션이 없으면 또 이제 명락 대전이냐 어쩐이냐 이제 기자들은 싸움을 붙이거든요 저도 싸움 한번 붙여볼까 정치국 기자들이란 것은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시를 주지 말고 명분을 택해라 그러면 일정 조정이 지금 이낙연 대표가 아직 명확한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전화번호를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직접 전화해서 우리 한번 만납시다 일정은 비서들한테 조정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고 국민이 당원이 염려하니까 대표가 비서실에서 대변인이 발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안심돼 왜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분열의 민주당으로 가려고 하냐 이거죠 국민이 당원이 바라는 통합의 민주당으로 가야지